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наша 영상을 보시고, 너무 좋아요 사실 그래서 제 화장품이 되어서 좀 더 먹지案. 오징어 적당히 맛있네요 고소하고 맛있네요 고춧가루 마요네즈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톡톡톡톡 마요네즈 초콜릿!! 계란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스팸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소스 쫄깃쫄깃 쫄깃쫄깃 오돌뼈 너무 맛있다 오돌뼈 오징어